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아르테미스 라는 책인데요 앤디 위어의 작품이고 여러분이 잘 읽고 있으신 마션의 작가가 새로 쓴 새로운 책이에요 서점에 가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저도 마션을 워낙 재밌게 보고 작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아르테미스라는 책을 봤는데 아르테미스라는 책은 달에 사람들이 우주 기지를 지어서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재즈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썽도 일으키고 가정 문제, 연애 문제, 친구 문제 그리고 살인사건에까지 월키고 설키고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해결도 하고 그런 재밌는 내용인데요 사실 마션이 좀 더 재밌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설정도 좋고 달에 기지를 세워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을 워낙 잘 만들어 놔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2부 3부 계속 시리즌볼로 만들어도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즈라는 여자 주인공이 약간 말썽꾸러기인데 천재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일으키고 아빠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다시 또 친해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한번 읽기 시작하면 금방 끝까지 빨려드는 책이라서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것도 영화로 나올까 생각은 해봤는데 마션처럼 영화가 나오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달에 기지를 건설해야 되고 훨씬 더 스케일이 커져 가지고 등장인물도 많고 해서 마션처럼 영화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시리즈 물론 2부 3부 나와도 재밌을 만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션을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게 보실 거고요 그래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또 전작이 워낙 재밌다 보니 후속작은 또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션 같은 경우엔 앤디 위어 작가님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3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쓴 책이고요 마션이 워낙 성공을 하는 바람에 전직 작가로 나서서 1년 정도 걸려서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달에 있는 기지에 대한 컨셉 그리고 설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되게 탄탄한 구성인데 저는 주인공의 매력이 살짝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재미있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영화가 될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